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름쌤입니다. 선생님이 지금 목이 많이 좋지가 않아요. 우선 양해 말씀 먼저 부탁드리고요.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은 사무락병 직전 꿀팁입니다. 먼저 양해 말씀 부탁드릴게요. 제가 아름다운 기출 N 작업을 하다가 몸이 약해진 상황에서 어제 마이크 없이 수업을 하다보니 목이 이렇게 됐어요. 그래서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. 지금부터는 말하지 않고 안내를 드리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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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.